자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방송 녹음하면서 딴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송 녹음하면 돈을 못 벌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바이낸스나 뭐 이런 데 들어와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다 망하고 있습니다. 매수 땡긴 사람들은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망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저는 K다이아몬드코인 팁스코인의 재단의 대표입니다. 팁스코인은요.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 팁스 플랫폼은 웹3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팁스 플랫폼에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무료 채굴을 해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방송 참여를 해주시면 이 팁스의 생태계가 점점 확장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해주는 게 바로 이 팁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팁스 플랫폼의 발전에 도움을 줬던 그 노력한 대가를 코인으로 나눠주는 무료 채굴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주 제가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K다이아몬드코인이 6년 전, 7년 전서부터 무료 채굴을 하기 시작을 해서 상장돼서 80달러까지 올랐고요. 지금 하한가입니다. 하한가인데 지금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량 던지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매집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량, 유통 물량, 나머지 물량 다 수거하기 전까지는 때려주고도 못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재단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이제 이렇게 2년 전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코인 W 세계거리소 22입니다. 22에 지금 2차 상장을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장 들어갔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스테이블코인, 이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올 6월 달에 2차 상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채굴하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채굴해 주시는 거. 자, 이 코인, 팁스 웹3 코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웹3 나오죠. 웹3, 웹3가 대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했듯이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말씀드렸고 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코인을 발행하고 화폐를 찍어내는가? 제가 찍어내는 코인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 메인 타이틀에 있는 영상, 사람이 살아온 30년의 과거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눈치 빠른 회원님, 여기 불꽃다발님이 무제한으로 지금 후원자를 받겠다. 제 꿈은 금융공화국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전재산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프로젝트입니다. 자, 불꽃다발님이 200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자연님이 아주 발빠르게 대응해서 100만 원 후원금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점점점점 수익이 늘어나게 되죠. 여기 천만 원.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자, 이 블랙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록 ETF요. 블랙록 ETF 모든 자산의 토크나 이제 사기극이 윤곽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안 되네. 마우스가 여기 복사가 안 되네. 이게, 이게, 이게. 아이참만.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암호화폐, 자, 중국언거래서. 자, ETF가 돼서 이제 전세계 금융세계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사기극의 첫걸음이 이제 시작이 됐다. 전세계를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이거 인세, 이 사기를 치는데 주가가 그냥 있겠습니까? 때 되면 올라가겠죠. 때 되면 올라가는데 지금 못 올라가잖아요. 자, 못 올라가는데 저는 하락장이라는 걸 아니까? 하락장에다가 배팅해가지고 지금 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기 그게 여러분들이 능력껏 들어가서 돈을 버셔라 이 얘기예요. 만약에 나는 그런 능력 없다. 난 불안해서 이 비트코인은 사기 같아서 나는 투자 못하겠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영상물을 쭉 보시고 저한테 2년의 고리를 맺고 아, 이 사람한테 한 번 승부수를 한 번 던져봐야 되겠다. 이 차관성이라는 놈. 그러면 이 차관성이라는 놈을 뭘 믿고 투자를 하지? 살아온 세월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 영상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작전이 시작됐다. 새로운 ETF는 모든 재산의 토크나의 시작점이다.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사기극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윤곽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수천 년 동안 나타낸 금의 가치, 미래가치. 금과 다른 점은 비트코인은 생성할 수 있는 양이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설계가 돼 있죠. 그런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ETF가 모든 금융자산의 토크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지금 돈을 ETF 승인으로 지금 벌써 들어온 돈이 지금 ETF 승인되면서 지금 수십 조가 지금 벌써 돈이 들어왔습니다. 수십 조가 다 달러 소각작업, 부채폭탄의 소각작업에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죠. 미국 부채 달러의 소각작업에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그냥 지금처럼 하락만 할까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파고가 오는데 여기에서 그냥 넋놓고 있다고요? 불안해서 투자 못하겠다. 그러면 간접 투자를 하셔야죠. 차관성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내 재산을 불려보자. 자신 없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자 이렇게 사기치는 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금융시스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 이 단계는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거를 금융자산 토큰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얘네들이 밑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밑그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돈을 다 빨아 당길 거예요. 그러면 차관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거대한 파고 시장에 투자를 못하고 불안해하고 돈 벌 재주가 없는 사람들 재산을 다 싹쓸이를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죠. 나의 꿈은 금융공화국이다. 금융공화국이다. 내 목표는 금융공화국이다. K다이아몬드 이때는 KS 월드코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팁스코인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나는 미친놈이다. 내 꿈은 금융공화국이다. 이 거대한 파고를 제가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돈 벌어주는 재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배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잘 운영을 해서 재산이 점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저는 선한 사이비 교주가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블랙록의 등장은요. 앞서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 세계인들의 쇠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산을 다 가상 암호화폐에 투자하게끔 이렇게 쇠내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인마이 쉬킹하게 될 겁니다. 블랙록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영사가 됐는가 무슨 방법으로 그동안에 돈을 벌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시장의 이 거대한 흐름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둘 중간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블랙록의 레디핑크를 믿고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블랙록 레디핑크 같은 이 차건성이라는 놈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의 환불을 믿고 그 자산의 환불을 믿고 또 Saiyan과 두 가지 말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